트로트가 대세잖아요. 그래서 우리 저 감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우리 이제 그 이관호 선생님께 어떻게 저 트로트 한 곡 부탁드려도 될까요? 박수 그 정도 가지고 안 되는 겸 다음 성벌을 한번 같이 주시는 거세요. 얼씨구워!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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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치세요 박수 노래도 같이 하시면서 모두의 생활 마주하고 처지로 자라 뒤별의 눈물은 목표에 서는 심오 박수 박수 네 고맙습니다 네 이야 제가 그 그전에 아잼 가양 마시는 백인영 선생님이시라고 그 양반하고 같이 놀 때 들어보고 참 아잼으로 트로트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자 요번에 아잼 아잼